어? 이건 또 뭐야? 얘는 또 샀어, 이거? 유산균 아니야? 나 먹으라고 사놨나? 참 센스가 있구만. 이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당신 거 아니야. 안 먹으라고 사놓은 거 아니야? 당신... 이거 다이어트 하려고.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다이어트. 유산균 다이어트. 당신 다이어트 필요해? 이거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아유, 평생을 했어. 평생을. 50년을 한 것 같아. 우리 야매집께서는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시고요. 돌아와서는 또 홈트를 하고. 자, 그렇죠. 되시죠? 선생님 되시죠? 어, 선생님 되셨어요? 이게 엘자야, 엘자. 가끔은 요가 선생님을 불러서 다이어트 요가를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또 요상한 짓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다이어트 한다고 지 몸을 너무 못 살게 굴죠? 네, 평생은 살을 빼겠다고 저렇게 노력을 합니다. 손을 쫙쫙 올려. 불어! 그래도 저 양반 몸매는 평생 저 몸매란 말이죠. 살이 찌잖아.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옷이 하나도 안 맞으면 새로 다 사야 돼요. 그래서. 어쩐지. 매일 옷을 사다 나르시는 게 살이 쪄서 그랬구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해. 사실 미모하고 건강은 이퀄이다. 유산균 같은 건 드세요, 혹시? 유산균? 네. 유산균이야. 먹은 지 오래됐지. 그거 안 먹는 사람 있나? 대한민국에 다 먹잖아. 그렇죠. 요즘은 유산균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유산균 플러스 체지방 감량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유산균이 있어?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거 먹고 있어요. 빠져? 야매주부 그래서 제가 선물드리려고. 어? 다이어트? 나는 왜 다이어트가 먼저 눈에 띄냐? 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먹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배우시니까. 어? 어떻게 더 될까 해서. 아이고, 우리 이쁜 조카. 아유, 참. 사실은 운동도 너무 힘들고 식단 조절도 너무 힘들어. 어, 맞아요. 맛있는 거 음식 보면 막 갈등을 하고. 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모델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건강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유산균 먹는 게 조금 지겹다. 그래서 유목민이야. 이거 먹어보고 이거 저거 먹어보고 온갖 걸 다 먹어보는데. 이거는 또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면 또 내가 잘 걸려야 돼. 아니, 유산균 종류는 내가 꽤 아는데. 이게 이번에는 특허를 받아가지고 식물 유래 유산균이랑 캡슐도 식물성 캡슐로 되어서 되게 소화도 잘 되고 체지방도 잡고 장운동도 같이 함께 잘 되는. CJ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이 나왔는데요. 특히 중년 혹은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에게 권해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 브랜드는 지금까지 누적 판매수가 천만 개. 천 개가 아니고요. 천만 개를 돌파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유산균 다이어트가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좋더라고요. 어떤 포로 되어 있는 거는 또 그 맛이 이렇게 무슨 맛 이렇게 있는 거는 저는 좀. 개인마다 이제 기호가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캡슐이어서 하루에 한 번씩 딱 먹으면 되게 좋고. 장운동도 잘 되고 체지방도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거여서. 이거를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CJ바이오 유산균 브랜드는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받았고요.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장영실 상을 받았고요. 대통령 상도 함께 받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면 고모부하고 여기 온 동네 한 시간을 걷고. 정말 노력 많이 해서 이 정도인데 아직도 내 맘에는 안 들어와. 조금 더 빼야 돼. 한 2kg만 빼서 유지하면. 에? 2kg라고요? 12kg는 빼야 할 것 같은데. 목표를 겨우 2kg로 잡으니까 맨날 몸매가 저 모양이지. 그러면 이거는. 뚱뚱한 사람만 먹는 거는 아니지.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인바디하면 체지방이 항상 높게 나오거든요. 보통 사람은 거의 높게 나올 거예요. 근력운동 엄청 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체지방을 잡는 게. 오 하나에 캡슐식 돼 있네. 네네네. 그래서 먹기도 편하고. 그 해지방이 이제 피하지방이랑 내장지방을 합친 말이래요. 이 상품이 대기업 CJ 상품인데요. 18년간 영국 끝에 특허로 만든 그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얘는 보장균수가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억 개가 장까지 내려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요렇게 딱 맛을 느끼지 않으면서 장까지 도달하게. 이렇게 캡슐을 한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100% 식물성 캡슐이래요. 오 오 맞아 맞아. 이 캡슐이 식물성 캡슐이어야지 좋아. 그래야지 장 소화에도 좀. 부담이 없고. 대한민국 성인 32.4%가 비만이면 10명 중 3명은 비만이란 소리죠. 45세에서 64세 한국인의 여성 61%가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했다죠. 그럼 전양반도 질병인 거죠. 아주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러네. 여기 제품 특징 보면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 12주 섭취시 체지방과 체지방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뻐봤고 한 번쯤은 날씬해 봤잖아요. 그러다보니 그때를 기억해서 그 아름다웠던 세월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적 판매 천만 개가 넘는 브랜드 그래서 이 제품 얼마냐고요. 세계보건 3개월치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체험하실 수 있게 CJ에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구독자 분들과 저만 확인이 가능하니 더보기 링크를 꼭 참조해 주시고요. 기획전 참여하실 분들 대상으로 샤넬 카드 지갑을 주신다고 하니까 꼭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나도 샤넬 카드 지갑 갖고 싶은데 아 이건 나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삐져서 끝내야 되겠어. 마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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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